이렇게 기준금리는 둔결됐지만 주요 은행들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7, 8월에만 20여 차례 올랐는데요. 반면 예금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자 장사로 은행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금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대출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벌써 여섯 번째 인상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우리은행뿐만이 아닙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NH농협은행까지 주요 5대 은행의 하반기 금리 인상만 모두 20여 차례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도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720조 원, 보름도 되지 않아 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예금금리는 줄곧 내리고 있어 예대마진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은행은 올 상반기에만 30조 원에 달하는 이자이익을 거뒀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쓰자 은행을 향한 눈총이 곱지 않습니다. 은행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 땅 짚고 헤엄치듯이 오히려 금리 올라가면 더 밖으로는 표시 안 내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죠. 갈아타기도 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고통은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하반기에도 대출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어 은행이 벌어들일 이자이익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